제시 몰라요? 제시 몰라? 안녕하세요 뉴욕 미니시입니다 예 날이 준비 안되는데 인사 먼저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여섯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시 아 제시카 아니에요? 제시가 제시카 호잖아요 원래 제시카 제시카 호 제시 제시카가 누군데요? 제시 몰라요? 제시 몰라? 아니 순간 헷갈렸어요 제시카는 근데 소녀시대에 있는 분이 제시카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제시 걔도 그 사람 호? 제시카 호 제시 어쨌든 제시카요 애쉬 그거는 애슐리 애슐리 맞아요 아이들 제일 많이 쓰는게 에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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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미는 뭐예요? 에이미가 원래 말 같죠? 원래 원래 이름 아니야? 근데 한국분들 중에는 그냥 에이미 그대로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미 근데 이거를 이것도 줄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에만다 아하 에만다를 에이미라고 해요? 에이미라고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젠 제니 제니퍼 제니퍼 그 다음에 스테프 스테파니 스테파니를 스테프하고 그 세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세미 세미 세멘다 오오 맞았어요 세멘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다 맞추면 상품 좋아요? 너무 열심히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뭘이라도 줘봐요 뽀뽀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 다음 퀴즈 안 맞추대요 니키 니키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 이거 니키미나지 있는데 아 니키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니키미틴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름 많은데 니키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아 베스 엘리자베스 맞아요 엘리자베스 예 엘리자베스는 뻔데기 바라 누가 엘리자베스 이렇게 미국에 오면 엘리자베스 이렇게 부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베스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베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맥 맥? 맥 맥 미건 맞아요 미건을 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간 매간이라고 하죠 매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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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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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죠 리사 리사는 원래가 뭘까요 뭘까요 멜리사 맞아요 오 뽀뽀 두 개 멜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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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데니도 있어요 데니가 남자 이름 같죠 여자 데니가 있어요 오 여자들도 다니엘라 다니엘 대니엘 남자의 데니엘과 스펠링이 좀 달라요 여자가 쓰는 데니엘아 여자가 쓰는 거는 데니엘 뒤에 엘이 두 개 붙어요 데니엘 그것도 있어요 데니 데니가 아니라 이거 넘어가죠 네 순간 생각이 안 나네 엠마라든가 에이미 에미라든가 엠마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거는 에밀리 에밀리 그 다음에 크리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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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티나 크리스티나를 그냥 그렇게 두 가지 크리스티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 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스티나 굉장히 이름 많죠 크리스티나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교회 여기 미국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자 이름이 마땅치해요 남자는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영어 이름이 근데 여자 이름이 많지 않으니까 크리스티나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티나 뭐 이렇게 크리스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김 김 한국 김 카드시안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다 킴벌리예요 아 킴벌리 킴벌리를 킴이라고 하죠 오 오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